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는 것은 무엇입니까? 변해야 산다는 것이죠. 변해야 산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화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변화를 추구하는 기업이 살아남고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으면 안 변하는가?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유지하는가?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변화를 일으킵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퇴보라고 하는 변화를 일으킵니다. 고여 있는 물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썩기 마르는 것이죠.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크게 둘로 나누면 고체교회와 액체교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고체교회, Solid Church. 액체교회, Liquid Church. 고체교회인가 액체교회인가. 여러분, 강물은 흘러갑니다. 흘러가요. 흘러가는데 변화를 감수해요. 강물은 장애물을 만날 때 흐름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모양을 바꾸어 가면서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피하기도 하고, 감싸기도 하고, 돌아서서 가기도 하고, 그래서 호수도 만들고, 폭포도 만들고, 계곡도 만들고, 포기하지 않아요. 굽이굽이 돌아 흘러 결국 목적지인 바다를 향하고 마침내 거대한 바다를 이룹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개혁되어 하는 것이죠. 고체교회란 흐르지 않는 물이에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고체교회란 것은 무엇입니까? 제도화된 교회예요. 새로운 생각이 없어요. 제가 안타까워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가 장례식 날을 향해 가고 있는 교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부활의 날을 향해 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제도화되어지고 점점 굳어지고,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가 장례식을 맞이하는,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란 무엇인가? 저는 변화를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변화는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이다. 변질된 것을 본질로 돌이키는 것.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변화고 개혁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방법이나 형식들이 아무리 내게 익숙하고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본질에 맞지 않으면 변해야 합니다.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은 무조건 변화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변할 수 없는 그 본질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본질은 바로 복음이죠. 복음입니다. 이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변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는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 교회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오래된 교회일수록, 전통적인 교회일수록 변화는 죽기만큼 힘든 것이더라고요. 왜요? 무엇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통과 문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전통과 문화는 존중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의 일들이 오늘, 오늘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있는가? 이 시대에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paradigm shift,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자기들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지금 심각하게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17절 말씀인데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는 이라. 예수님은 금식이 필요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키는 전통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전통지향적인 신앙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과거지향적인 사고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자, 포도주는 뭐고 부대는 뭡니까? 포도주는 1차적인 것이죠. 부대는 2차적인 거예요. 2차적인 것, 필요하고 유용한 것이죠. 자, 포도주가 없으면 부대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자, 1차적인 것, 이 포도주는 바로 뭡니까? 본질이죠. 본질. 1차적인 것은 바로 이 본질, 복음이라는 거예요. 2차적인 이 부대는 바로 복음을 둘러싸고 형성된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전통, 조직, 구조, 양식, 건물 이런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대는 이 복음을 세상에 연결하기 위해서 진검다리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부대인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전통을 지키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화를 내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부대가 어느 순간부터 오히려 복음을 억압하는 낡은 부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만들어진 형식과 구조와 조직과 건물 이러한 것들이 장애물, 장애물이 되고 말았다는, 낡은 부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대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부대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위기가 뭡니까? 교회의 위기가 무엇입니까? 새 은혜를, 이 복음을 담지 못하는 낡은 부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바로 더 큰 위기인 것이죠. 새 은혜를 담지 못하는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것, 이것이 위기인 거예요. 새 부대는 압력이 팽창해도 탄력성이 있어서 괜찮아요. 낡은 부대는 팽창하지 못하니까 터져버리는 것이죠. 터져서 포도주도 다 쏟아져 잃고 부대도 쓸모없게 되고 마는 거죠. 새 포도주라고 했는데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새 것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언제나 새로워요. 왜요?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적으로 생명이기 때문에 언제나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전에 묵상을 했을 때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또 묵상을 하면 또 다른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왜요? 복음은 바로 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신앙에 붙여지는 수사가 항상 무엇입니까? 새로움이에요. 새 것이 되었다. 복음이 들어오면 새 심령으로 변화되고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새 은혜가 체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 예배. 여러분, 예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배 목숨을 거십시오. 교회의 심장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우리가 이곳에 모인,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인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 크리스토를 보내주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기 위하여. 내가 무엇이간데? 어린 양 예수 크리스토께서 날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어요.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 부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은혜에 놀라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모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AW 토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모든 크리스토인의 삶의 실패는 예배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배는 멀쩡하게 왔다가 멀쩡하게 가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역사적 사건이 벌어지는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예배는 그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사건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안아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그 사건. 여러분, 우리가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은 바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타치를 경험하는 예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놀라운 표현의 말씀을 하세요.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르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여기에 놀라운 영적 비밀이 있어요. 자,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혼인잔치가 열려면 성경은 예수 크리스도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신랑으로 표현하죠.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내가 무엇이 간대? 예수 크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으로 오셨어요. 아니,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무슨 자격이 되는 신부입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예수님을 아무리 원해도 내가 여러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나냐 이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되냐 이거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신랑으로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신부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예수 크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내가 누리는 이 은혜,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이 신비로운 은혜, 여러분, 이 신비로운 은혜와 기쁨을 내가 지금 누려야지 무슨 금식인가 하는 거예요. 자, 금식은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신랑을 빼앗겼을 때. 신랑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더 이상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 예수 크리스도께서 나의 신랑으로 오셨는데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런 나의 모습이면 그런 나의 모습을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통곡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찬양을 하는데 아무 느낌이 없고, 기도를 하는데 그저 졸리기만 하고,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것,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여러분, 그런 나를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금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자기의 모습도 모르고, 나는 오늘 여기 나와 있으니까, 나는 예배 순서를 잘 지키고 있으니까, 나는 봉사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사욕도 잘하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내가 마치 영적인 사람인 양 속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은혜에 대한 감격은 없는데. 여러분, 오늘도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새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다면, 그런 나를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전통주의적인, 과거지향적인, 그래서 형식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고, 의식화된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을 괴로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시간적 제한이 있어요. 시간적 제한이 있죠. 보통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큐시트를 주로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시작해서 언제쯤 예배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시간적 제한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예배를 언제까지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까지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볼 때까지. 시간적 제한이 있지만,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그냥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느냐 하시면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까지 나는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새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전통화를 거부하십시오. 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우리는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는 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찌하여가 없어져야 돼요. 이 어찌하여가 없어지고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는데,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데 왜 바꾸려고 하느냐? 이게 전통화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하나님을 내 생각에 담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박스 안에 하나님을 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넣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한 것에 길들어집니다. 전통과 관습에 길들어져 있으면 내가 편하니까 새로운 것을 거부하게 돼 있어요. 왜요? 불편하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가 아는 찬성화만 불러야 되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기도해야 되고 자기가 경험한 대로 성경 공부해야 되고 자기의 경험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예배하다가 주님은 사라지고 예배의 껍질만 남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낡은 부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익숙한 전통과 관습에 안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새 은혜에 민감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이 복음, 이 복음을 잘 지키고 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날마다 새 은혜로 충만한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그저 의식적으로 형식화된 그러한 예배, 또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떠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둘 다 보존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늘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늘 새로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새롭지 않으면 거부하세요. 몸부림치세요. 깨뜨리십시오. 마음을 열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 여러분, 그 새 은혜로 우리가 충만할 때 우리는 오늘도 어떠한 역경도, 어떠한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향하여 우리는 힘차게, 우리는 사역자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에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배 드릴 때마다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새 은혜에 감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능력을 가지고 새 은혜로 충만하여서 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 복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나누며,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간합니다.